베를랑 이때 준비하자 신영님 오셔 좋아요 여러분 Y2 시작합시다 빨리 자리로 가 헛! 두! 셋! 넷! 두! 두! 셋! 넷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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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그렇게 큰 손으로 숙단을 세지 말아요. 그건 마치 핫도그 먹고 싶어, 두 개 먹고 싶어 하는 것처럼 들리니까. 하예, 이건 왈츠예요. 도대체 왜 그렇게 발길질을 하는 거지? 감사합니다. 카이라, 너 계속 그렇게 꿀렁꿀렁 걸리면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으로 이동시켜 먹을 거야. 괜찮지 않아요? 괜찮지 않아. 우리 하느님께서 카이라에게 엄청난 섹시함을 주신 것 같은데 우리 그렇게 굳이 관객들한테 보여주지 말자. 컴플레이너로 올 것 같으니까. 하니야, 너도. 자, 좋아요. 우리 이번에는 순례자의 손 장면을 한번 해봅시다. 수녀님, 아이비가 없는데요? 너. 그러면 줄리엣 언더스터디가 누구지요? 어, 좋아요. 어머니. 죄송합니다. 하도 뚫러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. 좋아요. 가이엔, 제이슨. 응. 내 천한 손, 그대 손 소더럽혀 이게 죄라면 풍경 불키니 순례자의 손 장면을 그대 입술에 부드럽게 키시하여 시선에 계소 착한 순례자요. 다가오니. 착한 순례... 순례... 어어어... 어어어... 큰일 Evet. 아이... disobedient. anted Pie 중에 있겠다리enary 타quinibidio disappoint. 태 Táquinibidio Walter, 사이 pueda ñ Schwam likewise. 정신인 내 차여 당신의 그 손은 신실한 신앙의 손입니다. 손바닷아 손바닷아 산입나 나 술래자여 입맞춥니다 미터, 배수 좀 도와줄래? 네, 세익스피어 시대 때는 남자들이 모든 역할을 연기했어 그러니까 그 무식함 더 드러내지 말고 그 입 다물어 술래자여 입술의 입장 속 그 입술을 기도를 위한 정손이라는 의미의 그 입술을 할 수 있게 기도 드립니다 아이빈, 연습 끝나는 시간 딱 거쳐서 왔네 자, 연습이 필요한 사람들은 남아서 더 하고 누군지는 스스로가 가장 잘할 거야 다들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얘기해줄게 모두, 전부 오늘 밤 7시에 다시 모이자 우리, 나 하루만 좀 빼주면 안 될까? 제발 정신 나갔니? 아이비, 늦지 좀 마 그래, 아이비 너 정신 늦지, 늦지 마 늦지 마 늦지 마 할 말 있어, 오래 안 걸려 안돼, 얘기해 여기서는 얘기 못해 내 방으로 봐 안돼, 나 연습으로 맞았어야 돼 아이비, 이따 연습 올 거지? 이 장면이 너 없으면 할 수가 없어 잘 하던데 뭘 알았다 이따 연습에서 잠깐 보자 내가 네 방으로 갈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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